안녕하세요. 베트남 글씨 하늘 원장입니다. 20년 11월 24번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잉이 문장의 주어로 쓰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10기는요. lead to, 이어진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lead to라고 하는 표현은 항상 앞에가 원인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lead to가 결과로 이어진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10기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어떤 결과로 이어지냐면 for swallowing, 삼키기를 위한 더 작은 입자라고 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end를 기준으로 두 번째 more exposed surface area 좀 더 노출된, 여기서는 3VPP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노출된 표면적입니다. 근데 그것은 digestive enzyme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는 소화효소라고 번역을 합니다. 근데 소화효소가 어떻게 될 거예요? act on, 이때 on이라고 하는 전체를 쓴 이유는 on surface area겠죠? 그 표면적에다가 작용을 할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surface area를 꾸며주는 거다. 그래서 작용할 그런 표면적인데 누가 작용하는 거예요? 소화효소가요. 그래서 얘가 의미상의 주어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0기라고 하는 것은 잘 삼키기 위해서 더 작은 입자가 되는 것이기도 하고 소화효소가 더 작용할 범위가 넓어지는 걸 의미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고기를 익힐 때도요. 이렇게 덩어리로 익히는 것보다 하나하나 쪼개가지고 굽는 것이 훨씬 더 빨리 구워질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소화효소도 이렇게 넓은 표면적에 작용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나하나 잘게 쪼개진 표면적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투입되는 것이 더 많은 소화를 도와줄 것이잖아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In other words, 그래서 앞에 얘기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기 위해서 In other words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라고 해석을 할 건데요.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다? 하고 미니라고 하는 동사에 대한 extraction, 목적어 나와 있습니다. 추출인데 뭐를 추출하는 거냐면 첫 번째, 더 많은 연료를 추출하고요. 그 다음에 더 많은 raw materials, 원료를 추출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뭐로 붙어요? 한 입 먹은 음식에서부터 음식 한 입으로 잘게 쪼개질 수 있다면, 씹을 수 있다면 더 많은 연료가 나오고 그리고 원료들이 나온다는 걸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특히 중요한데요. 이제 this라고 하는 것은 앞 내용, 앞 문장을 가리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한 입의 음식으로부터 가성비인 거죠. 한 입 먹었는데 더 많은 연료와 더 많은 원료를 추출할 수 있다면 그것이 특히 누굴에게 중요하고 중요할 수 있냐면요. 표류한테 중요할 수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표류는요. 열을, 그들의 몸을 데우는데 from within, within이라고 하는 건 within their body가 되겠죠. 그들의 몸 안에서부터 열을 데우기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한 일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chewing, 씹기라고 하는 것은 줍니다. 동물들에게 에너지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I, O, D, O의 구조로서 이때 V는 사형식 동사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에너지냐면요. 표류로 되는 에너지라고 바로 3VPP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투부정사는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목적으로 뭐뭐하기 위하여라고 섞해주면 되겠습니다. 더 활동적이 되기 위해서죠. 그런데 나도 언니 A 버돌소 B여서 A때뿐만 아니라 역시 B도 그렇다 이렇게 섞해주면 되겠죠. 나지라고 번역해야 되는데요. 이때 데이는요. 낮 동안은 당연하고 추운 밤에도 활동적일 수 있게 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를 준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엔드 다음에 다시 한번 투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부목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live도 뭐뭐하기 위하여 살기 위하여 어디에서요. 더 추운 지역이나 더 추운 기후를 가진 지역이나 아니면 장소들 어떤 장소요. changing 이때 changing은 변화하는 하고 뒤에 temperature를 꾸며줄 수 있는 현재 분사입니다. 변화하는 기온을 가진 그런 지역에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추행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수로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allow 허용해준다. 목적어인 그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memories를 가리키는 거죠. 그 표류들이 sustain 유지할 수 있도록요. 그래서 이때 allow는 오영식 동사로 쓰여서 이 안에서 보니까요. 유지하는 거죠. 더 높은 수준의 활동성을 유지하고 그리고 travel speed. 여기서는 첫 번째 목적어를 유지하죠. 더 높은 수준의 활동성을 유지하고 두 번째 이동 속도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 할 수 있는 이동 속도나 거냐면 하고 이렇게 꾸며주고 있는 건데요. cover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덮는 거잖아요. 그래서 발자국으로 넓은 거리를 덮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동하다의 의미로 쓰이는 거고요. 첫 번째 더 넓은 거리를 이동하기 위해서 두 번째 포식자를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먹이를 잡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make 이렇게 나오는데요. make and care for 이라고 하는 두 개의 동사가 동시에 공통목적으로 they're young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이라고 하는 건 새끼일 텐데요. 새끼를 번식시키고 make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care for 돌보도록 하는데 필요한 그런 스피드 이동 속도 같은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추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표율이 같은 경우는요. 특히 뭘 할 수 있게 되냐면요. leave 살 수 있게 된대요. 어디에 살 수 있게 되냐면 이는 incredible variety of habitats a variety of 자체가 다양한 이라는 의미인데 incredible 이라고 들어갔으니까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랍게도 다양한 서식지에서 살고 있는데 어디에서 어디에 이르기까지로 여기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from에 전부 다 걸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도 from이 생략되어 있고 and 다음에 나오는 여기에도 from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from a to b 하면 a에서 b에 이르기까지 범위 같은 것들을 설명해 주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또 다시 to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so arty tundra 북극의 툰드라 지역에서 남극의 pack ice 그러니까 빙하가 있는 유빙이 있는 곳에서까지 그리고 deep open waters 그러니까 심해에서부터 high altitude mountaintops 그러니까 높은 고도의 산 꼭대기까지 그리고 rain forest 열대 우림에서부터 여기 b라고 해야 되겠죠. 사막에 이르기까지 엄청나게 다양한 서식지에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in no small measure because of their teeth 이라고 하면 되겠는데요. measure이라고 하는 것이 측정 또는 수단 이렇게도 번역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no small이라고 했으니까 결코 적지 않은 수단으로 어떻게 해석을 줄까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결코 적지 않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누구 덕분에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들의 이 덕분에 그러니까 쉽기를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서식지에서 살고 있었다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